야, 서도르 구워? 어.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. 너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 잘해? 아니, 마지막에 넣어도 맛있어서. 야, 나 그만 넣을게. 야, 너가 이렇게 뜯게 들고 너 후라이프 앞에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. 야, 나 하긴 해. 솔직히 근데 너희들이랑 갔을 때는 너가 있으니까 안 하지. 나... 나쁘지 않아. 조금만 더 먹자. 야, 고기 기름이 차돌되면 맛있는 거지. 그래서 마지막에. 자, 그만해. 얘네 자꾸 싸워요. 누구한테 얘기하냐? 그냥 어디... 넣어주세요, 넣어주세요. 얘를 자꾸 싸워요. 고기 기름이 차돌되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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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뭐... 내가 치워줄게. 뭐, 왜 이렇게 ин이 marry. 너는 왜 이렇게 ин이 난리냐고? 뭐, 뭐, 뭐. 한글자막 by 한효정